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경기표를 예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인 다음 주 수요일 경기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번 시즌 26차례 전좌석 매진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가 시민들의 인기를 끌면서 경기표를 구하는데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일 일반석 한 사람에 1만 4000원인 표가 2개에 5만 원에 나와 있고 4만 5000원인 챔피언석은 2배 이상 비싼 10만 원에 팔겠다고 올려놨습니다. 취재진이 한 판매자에게 기아 타이거즈 마지막 광주 홈경기 중앙 테이블석 가격을 묻자 한 사람에 13만 원은 줘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2명에 8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표입니다. 팬들은 예매를 할 때마다 순식간에 표가 매진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안표 신고 건수는 5년 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프로야구가 전체 신고 건수의 9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는 표 구매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안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표를 판매하는 데 근절을 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모니터링 작업 등을 좀 노력할 거고요. 프로야구 관중 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안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광주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